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인들의 일상은 정신없이 흘러가는데요. 분주한 사회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물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잡념을 흡수하는 자연의 고요, 묵상하는 듯한 콘크리트의 살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옥상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하늘만 놓인 하늘채풀이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면 너른 창에는 하나님의 눈빛 같은 채광이 한편에는 콘크리트 벽 안쪽으로 파이프 오르간이 기도하듯 자리하고 있습니다. 멍때린 채풀은 이은석 건축가가 설계한 공간으로 노출 콘크리트 구조, 정경미 작가의 스테인드글라스, 오르겔 바우마이스터, 홍성훈 씨가 설치한 오르간 등 건축, 인테리어 요소가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한국건축과협회의 건축가가 선정한 2023년 최고의 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채풀뿐 아니라 카페, 도서관, 상담 공간, 갤러리 공간까지 갖춘 멍때림. 멍때림 임재훈 목사는 명소가 될 만한 문화공간을 통해 신앙인, 비신앙인 모두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기존 전도 패러다임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담긴 겁니다. 멍때림 채풀로 명명하고 있는 것은 쉽게 인식하고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전멸에 내서 온 거예요. 나아가 찾아오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간 안에서 쉼을 경험하고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멍때림 공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멍때림 채풀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에 예배가 진행되며 오르간 연주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쉬어갈 때 마음속에 공간을 낼 때 임재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지금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